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자석과 가장 비슷한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을 원형으로 여러 번 감은 것을 보고 우리는 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으로 여러 번 감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기장의 모형은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침반으로 보면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일 주위에는 코일의 한쪽에서 나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이 N극이 되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쪽이 S극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일의 내부에는 축에 나란하고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자로 생기는 자기장을 확인할 수가 있죠. 코일의 내부에는 나란하고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오른손을 이용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직선하고 원형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지만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오른손의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킨 다음에 오른손의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지는 겁니다.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죠. 돌고 있는 방향 쪽으로 감아지는 겁니다. 돌고 있는 방향 쪽으로 감아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피게 되면 그 엄지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기 때문에 N극하고 S극을 달라붙으려는 인력 때문에 S극이 오른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N극이 왼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아지던 이 빨간색 포인트를 잘 보세요. 이렇게 감아지던 방향을 반대로 감아진다면 엄지손가락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색이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촘촘히 감을수록 셉니다. 그리고 전류가 당연히 세게 흐를수록 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 돌돌 감은 코일 안쪽에 철심을 박아둔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석을 바로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되는 거고 전자석은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나 세기를 조절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용한 예가 바로 전자석 기중기, 자기부상열차, 스피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자.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코일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코일이에요.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을 해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앵극이 북쪽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앵극을 안 가리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이 힘의 합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쏭바